이번에는 내년 이민년에 용띠운세 나이때별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 용띠 참. 삼잰데 그래도 복삼자냐 뭐 악삼자냐 그러는데 복삼자가 들어오면 복으로 받는 거고 악삼자가 있으면 악삼자를 물러치면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또 삼재 때 힘들고 당해본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또 야 요번에 삼재 이거 어떻게 지내 이랬는데 또 이렇게 미리 겁먹지 마시고 뭐 사전에 미리미로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등등이 있어요. 전에는 몰라서 못했지만은 지금은 미리 알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별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23살 경진생 어떻게 보면은 뭐 여자든 남자든 지금 한참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아니면 또 일찍 직장에 갔다 뛰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군에 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용띠들이 그렇게 아주 악삼자라고는 안 나와요. 악삼자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일곱수다 아홉수다 이런데 사실상 이 삼재때 아홉사고 일곱사하고 걸리면 지금 힘든 거는 사실이야.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저기 일곱수를 잘 넘어가야지 되고 아홉수 잘 넘어가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못 모르고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그러는데 자꾸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거든.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아 이게 뭔가 얼렁빨리인지 깨우치고 또 이렇게 삼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은 아우 나 왜 이렇게 자꾸 다치죠 어쩌죠 하고 그러면 삼재라면 내가 삼재였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삼재가 들으신 분들은 복삼자든 악삼자든 삼재는 삼재잖아. 자 보자 3년 동안에 삼재가 넘어가는데 삼재판란이라는 것을 겪었거든요. 그 여덟 가지 판란을 악삼자는 겪고 넘어간다. 그러면 뭐 재물도 되는 것이고 사고도 되는 것이고 가족 문제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친구간에도 부딪히는 거 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삼재 잘 풀어놓고 될 수 있으면 말수가 적으면 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시시꼼꼼 시위로 붙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피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삼재니까 지금 조심하고 항상 행동이나 말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되겠다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 소화를 시켜야지 돼. 그리고 삼재라는 것은 다 풀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내년에 경쟁생들 삼재라고 해도 그래도 내 운이 상승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해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 뭐 학생들은 학생답게 공부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꿈을 위해서 향하세요. 향하면 스물세대 꼭 이루어진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외국을 나간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이어돼서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확률도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활기찬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직 내가 못했으면 더 하고 싶다면 더 넓은 들로 나갔으면 좋겠어. 스물세 살 힘들 내세요 내년에 그래도 공부의 운이고 모든 운이 들어오는 해년입니다. 뭐 삼재 그거 다 간단하게 물러치자 복삼재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무진생의 쉬운운 다섯. 쉬운운 다섯은 좀 인간화를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 내가 그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남으로써 내가 구렁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애도 좋다 어른도 좋다 친구도 좋다 다 이렇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뭔가 마른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주의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그 주의하지를 못하고서는 같이 휩쓸려서 다니다만 꼭 말썽이 생겨서 내가 힘든 해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내가 극복해서 나가면 그래도 서른다섯세 내년 운세는 아주 나쁜 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가면서 전진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흔은 일곱 삼자라고 해도 내 문서를 잡이는 해. 전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열일곱 뭐 초년 운 뭐 중년 운 해가면서 얘기를 하잖아. 마흔일곱에 성주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삼자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문서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조금만 땅을 잡든 뭐를 잡든 집을 짓든 상관은 없습니다. 삼자하고는. 그냥 내년에 일곱 세에 들어오는 병진생 분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문서를 잡을 수 있으면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남자분들은 조심할 건 담배. 담배만 누구나 다 술이든 담배든 펴야지 내는 거고 그러는데 지금 조금 덜 펴으면 좋겠어 내 건강을 생각해서. 그리고 어디 긴 여행을 간다고 해도 투기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내 문서를 잡고 하는 것은 좋지만 땅이나 이런 거 내가 투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금물이야. 내후년에 48회는 되지만 47회 내년에는 그렇게 투기 목적으로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것만 잘 피해 나가시면 되겠고. 또 이제 갑진생들 59살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중립시 하시고. 시운은 아홉이라도 우리 아홉수를 내년에 잘 넘어가시면. 갑진생분들 그래도 내년에는 모든 일이 소홀하게 넘어갈 수. 시운은 49보다는 낫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운으로 다 들어가는 해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홉수 잘 넘어가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렁 서둘러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은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러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이 그냥 유부무험하게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임진생 일어나서 노인분들. 쉽게 얘기해서 앉았다 일어나면 쓰러지고 이런 적이 있으니까. 뇌에 다치지 않게끔 건강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기는 항상 인생은 70부터라고 했거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자제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합세해서 머리맛대고 의논을 해가면서 외사에 무슨 일이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꼭 챙기세요.